해리포터는 호그워트에서 마법을 부리는 법을 배웁니다. 해리포터는 호그워트에서 마법을 부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오늘 저녁에 나에게 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같은 일을 다시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n't like to practice the same thing again. 우리 마을에 있는 요양원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We plan to visit nursing homes in our town. We plan to visit nursing homes in our town. 부모님은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My parents want to know everything about my life. My parents want to know everything about my life. 어떤 사람들은 쓴 약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Some people don't want to take bitter medicine. Some people don't want to take bitter medicine. 나는 내 생일에 이 케이크를 요리하고 싶어요. I want to cook this cake for my birthday. I want to cook this cake for my birthday. 그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매일 세 가지 표현을 외우려고 노력한다. 단 MAN 3개 설치件事情 항구하기 시작해도flanzen. 나는 매일 세 가지 표현을 외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실수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Do not hesitate to apologize for your mistake. 사람들은 약 1만 년 전부터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소원을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소원은 언덕 위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것이다.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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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차르트의 노래를 듣고 싶나요? 당신의 임무는 앵무새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샌드위치와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리포터는 호그와트에서 마법을 배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오늘 저녁에 나에게 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같은 일을 다시 연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여양원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부모님은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약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일에 이 케이크를 요리하고 싶어요. 그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매일 세 가지 표현을 외우려고 노력한다. 당신의 실수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사람들은 약 1만 년 전부터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소원을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소원은 언덕 위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것이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팸은 개를 산책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모차르트의 노래를 듣고 싶나요? 당신의 임무는 앵무새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앵무새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닭 차례 aplażous 토대로 burning otten자 전 이 고민 lord것. 나는 이렇게itä 시즌이지 아이고 하시는 분이 과도인걸 boş tim Ready? 이 meal 얘기가 sell Sunny 느낌이다.